에이 물로만 씻어도 되지 뭐 잊은 거 없어? 손은 흐르는 물에 꼭 비누로 씻어주세요 기침할 땐 옷 소매로 꼭 가려주세요 병원은 무슨 병원이야 대충 약 먹으면 낫겠지 중국 방문 14일 이내 기침, 발열 등의 증상이 있다면 즉시 관할 보건소 또는 1339에 상담해주세요 호흡기 환자는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의료기관 방문 시 꼭 해외여행약을 알려주세요 인천시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 대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부탁드립니다 아 참 가짜 뉴스는 범죄인 거 아시죠?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